아무거나 도전해보는 아무거나 TV의 히콩입니다. 오늘은 레드벨벳의 빨간맛 가사 빨리 읽기 도전을 해보겠습니다. 정말 아무거나 하죠? 사실은 집 공사 때문에 만들기 하기가 어려워서 말하기 연습도 할 겸 만들어본 코너입니다. 보시다시피 제가 그렇게 말을 잘하지 않거든요. 이게 도움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그럼 제가 빨리 말하면 몇 분 안에 빨간맛 가사를 읽을 수 있는지 한번 도전해보겠습니다. 일단 몇 분 안에 했는지 시간을 재봐야 되니까 5분 안에는 하겠죠? 5분으로 시간을 해놓고 가사도 준비해놨거든요. 한번 시작해볼게요. 일단 물을 한 모금 마시고 시작해보겠습니다. 시작! 빨간맛 궁금해 허니 깨물면 점점 녹아둔 스트로베리 그 맛 코너 캔디샵 찾아봐 베이베 내가 좋아하는 건 여름 아 내가 제일 좋아하는 건 여름 그 맛 야자 너무 그늘 아래 졸고 싶고 뜨거운 여름밤에 바람은 불고 너무 쉽게 사랑 빠져버릴 나인틴 우린 제법 어울리고도 멋져 좋아 첫눈에 반해버린 내가 자꾸만 생각나 내 방식대로 갈래? 빨간맛 궁금해 허니 깨물면 점점 녹아둔 스트로베리 그 맛 코너 캔디샵 찾아봐 베이베 내가 제일 좋아하는 건 여름 그 맛 일곱 개빛 무지 아 일곱 개의 무지개빛 문을 열어? 너의 세상은 짜릿해 멋져 너의 세상은 짜릿해 멋있어 태양보다 빨간 내 사랑이 색깔 내가 가질래 내 멋대로 할래 날 봐 넌 뭘 생각하는데 오늘 뭘 할 수 있을까 내 맘대로 상상해 빨간맛 궁금해 허니 깨물면 점점 녹아둔 스트로베리 복숭아 주스 복숭아 주스 스윗 앤 사워 믹스 무드 네 개 주구풍 칵테일은 브루 레드 귓속이 쨍 호가 맹 상상 그 이상 기분 어팬 맹 레드 어 버츄 워너 버츄 워너댄스 라익 디스 외쳐보자 좋아해요 솔직히 긴장해 땀이 뚝뚝 귀엽지 사랑에 빠져 그을려 우린 레드레드 아 말 안해도 알아주면 안 돼 내 마음은 더 커져간대 다 흘려버린 아이스 크림 같이 이러다 녹을지 몰라 그러니 말해 그래 그래 말해 그러니 말해 그래 그래 말해 너의 색깔로 날 물들어줘 더 진하게 강렬하게 빨간맛 궁금해 허니 깨물면 점점 녹아둔 스트로베리 그맛 코너 킨디 샵 찾아봐 베이비 내가 제일 좋아하는 건 여름 그맛 끝 어 이거 해야지 완전 힘들었는데 다 익었습니다 몇 분만에 다 익었는지 한번 확인해볼게요 지금 2분 47초가 남았거든요 아까 5분 해놨으니까 저는 2분 13초가 걸린 것 같아요 오 근데 나쁘지 않은 것 같은데 빨리 한 것 같은데 그렇다면 대결 신청이다 여러분 대결을 신청합니다 여러분도 빨리 읽기에 도전해보세요 몇 분이 나오나 저보다 과연 빨리 읽을 수 있을까요? 그럼 아무거나 도전해보는 희꽁이의 아무거나 티비는 다음에 심심하면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안녕